다음 종목은 DMS입니다. DMS가 7월달에 5천원대를 주가가 쭉 빠지니까 강하게 매수세가 긴 꼬리를 달고 주가가 끌고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5천원대로 쭉 빠지니까 한 번쯤은 강하게 매수를 치는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잠재자산이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동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DMS 업황이 지금 올라가는 구간인가 내려가는 구간인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업종인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은 아주 원활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천원대로 한 번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끌고 올라와서 더이상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한 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한 번 끌고 올라왔는데 이게 몇 달이 되도록 지지부진하게 더이상 돌파를 못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약 6,800원, 6,800원대에서 지금 강한 매물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더이상 추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종목이 현재의 구간에서 5천원대에서 한 번 매수를 강하게 끌고 올라왔는데 이거 추가 돌파를 해야 되는가 못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변곡 구간에 지금 접혀져 있습니다. 동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지금 오기는 힘들다. 매물 압박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틀림없이 이 구간에 만원대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잠재자산을 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세력들이 팔아먹는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옵시다. 동종목은 잠재자산을 보고 투자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동종목, DMS,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은 당장 오기는 힘들다. 올라온다고 해도 각 구간 구간마다 강한 매몰 압박을 받고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